뭐야? 위빈도 건강하세요 진짜 아직 몇시지? 어머나 이따 하고 하면 밥 시켜야 돼 너무 건강하세요 왜 너무 웃겨? 그래서 위빈이 있었는데 형, 건강하세요 오늘 위빈이 지금 일을 할 때 내 삶을 할 수 없어서 내 삶을 할 수 없어서 다음 시간에 근데... 근데 뭐? 근데 뭐? 네 리언! 리언 들어왔다 리언아 리언아 How are you doing? 리언 계속 잤어 리언 들어왔네 안녕 리언 아직 잠 안 개 리언 잘 안 개 리언 좀 와봐 리언아 괜찮아? 리언아 애기 애기 원래 애기도 해민에게 챌린지 해야 하는데 솔직히 나 그 내 의상 똑같이 구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어 리언이 아직 잘하지 못해요 리언 진짜 귀엽죠? 리언 스펙 리언 스펙 루이 아직 루이 자고 있어 아직 루이 자고 있어 아직 들려요? 루이 그... sorry 이따 제가 가야 돼요 나 밥 시켜 먹어야지 내일도 진짜 많이 롤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그거 많이... 뭐 많은... 많은 관심? 어떻게... 짧게 어떻게 얘기해야지? 많이... 많이... I don't know 리언 살까? 오늘 잤어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가... 많은 관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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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관부 만관부 갈게요 나도 이제 밥 가야 돼 밥 먹어야 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저도 다음에 또 봐요 저도 마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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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그래서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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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ive 양양이 여러분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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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